좋습니다. 먼저 단체 촬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왼쪽 정면 오른쪽 순입니다. 우리 멤버들 부디 멋지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3월 가육의 폭풍처럼 등장해 케이팝 씬의 큰 존재감을 드러내며 급이 다른 퍼포먼스 무대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정면도 봐주시고요. 최근 서울과 일본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템페스트의 거침없는 행복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른편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폭풍 전에 이후 5개월 만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멤버들입니다. 역시 우리 템페스트의 시그니셔 포즈로 오늘 단체 촬영 포토타임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도 살짝 몸을 틀어 테레군 살짝 왼편으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 타이틀곡이 부름부름이잖아요. 예. 자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보고 이 부름부름에 맞는 포인트 안무나 시그니처 동작이 있을까요? 어 뭐가 나오네요. 예. 예. 과연 이 포인트 안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대를 직접 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몸을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와우. 뭔가 강렬하면서 인상적입니다. 오른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아이가 있을 텐데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 준비된 포즈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하트 한 번 갈까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입고 있는 의상과는 살짝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트 포즈가 또 촬영에서 빠질 수는 없죠. 예. 아 그간 보내주신 사랑으로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도 했고요. 또 콘서트도 아주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왼편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 이어서 네. 살짝 몸을 틀어 오른 편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께 또 예쁜 하트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하트 모양이 조금 뭉뚝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 분 한 분 개별 촬영 이어갈게요. 우리 은찬군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머지 멤버들은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자 역시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저렇게 맑고 귀여운 눈망울을 가진 소녀는 누구야? 은찬 씨를 본 첫인상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 거라 느끼는데요. 이처럼 은혜롭고 찬란한 비주얼에 매력적인 음색까지 정말 멋진 이름도 예 한몫하죠. 은찬 군입니다. 자 손 인사했으면 이제 또 시그니처 포즈 한번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같고 어딘가를 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도 같고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포즈인 것 같습니다. 왼편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은찬 군 점점 뭐 키가 더 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무대 위에서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찬 씨였습니다. 다음은요 템페스트의 메인댄서이자 메인래퍼 화랑입니다. 역시 정면에 위치해 주시고요. 자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항상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 작은 얼굴에 유밀조밀 눈코입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항상 신기합니다. 네 그야말로 완벽한 비주얼의 화랑 씨입니다. 시원하면서 예쁜 춤성과 함께 자신만의 표현력 또 절도 있는 멋진 퍼포먼스로 템페스트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주는 멤버 화랑입니다. 오우 자 뭔가 크락션을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름부름룸 자 어딘가를 달려가는 듯한 이 포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랑 군의 멋진 무대 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무대 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자 국보급 보이스의 주인공입니다. 맑고 청순한 비주얼에 출중한 댄스 실력까지 우리 혁 씨입니다. 네 정면부터 가볼까요? 자꾸만 듣고 싶은 매력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모든 게 완벽한 템페스트의 메인 보컬 혁 군입니다. 네 왼편도 살짝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격렬한 안무에도 풍넓은 음역대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혁 씨 템페스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 혁 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멋진 춤 실력 또한 일품이고요. 이번 무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빠질 수 없죠. 네 우리 혁 군의 엄청난 보이스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혁 군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요 템페스트의 든든한 리더 루우 네 좋습니다. 역시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네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모든 멤버에게 인정받는 든든한 멤버입니다. 멤버들과 팬들을 너무나 아끼는 사랑둥이 루군은요. 춤 노래 랩 작사 작곡 정말 모든 실력을 두루 갖춘 완벽한 아이돌입니다. 정말 올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재다능한 루군의 매력을 오늘도 무대에서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아요. 아 저 차에 타고 싶죠. 네 정말 껴서라도 타고 싶습니다. 네 귀여운 손인사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리더 루입니다. 네 잠시 뒤에 뵐게요. 자 이어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러블리 한빈입니다. 네 역시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시선처리 부탁드립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만큼이나 무대 위에서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우리의 한빈. 자 팀 내 유일한 외국인이고요. 케이팝 아이돌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춤 노래뿐 아니라 뭐 뛰어난 한국어 실력까지 두루 갖춰서 이미 많은 한국 팬분들이 계시죠. 꿈을 이룬 우리 한빈군. 아 오늘도 역시 멋집니다. 예 저는 벌써 데뷔 때부터 여러 번 봐왔지만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더불어 점점 느는 한국어 실력도 아주 멋지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뒤따랐겠죠. 아 좋습니다. 마지막 하트 포즈로 마무리할까요. 아 좋습니다. 아 큰 하트 좋아요. 우리 맏형 한빈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뒤에서 역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템페스트의 우리 아기 토끼 천사 형섭군입니다. 역시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열점 넘치는 우리의 형섭. 만능 올라운더 능력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멤버입니다. 형섭군의 재능과 실력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항상 견손함을 잃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이 포토타임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포즈를 연구하고 네 무대 위에 오른다고 하죠. 네 아 좋습니다. 요즘 또 MC 실력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네 우리 형섭군 오늘도 다양한 포즈로 우리 기자님들께 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형섭군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템페스트의 귀여운 뱅뱅이 테트리버 우리 테레군 네 아 좋습니다. 역시 정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쾌하고 장꿈이 넘치는 성격으로 형들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테레 네 왼쪽도 살짝 멈춰서 시선처리 좋습니다. 본인만의 음색으로 보컬과 랩하트를 넘나들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진가를 드러내는 우리 테레군입니다. 네 오른쪽도 살짝 몸을 틀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볼수록 매력적인 우리의 볼메 테레군 막내다운 귀여운 표정으로 아우 귀여운 포즈 멋진 포즈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테레군 이번에는 조금 더 귀엽게 가볼까요. 누구 막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막내잖아. 그래 막내니까 귀염귀염하게 아유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되셨을까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막내 테레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f샘입니다. 정말map잘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할거는 신보다도 añad esa 성폭력이 더 나쁘지 않 Lopez 지 않으셔만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포즈 чтобы 그 warm flow translates 예아 죄송합니다. 정말 뭐 우리 여러분 제 invece é removing Gen